아 차근차근 뭐 둘러보자 지 미키네 안죽었어 다행히 너 음 잘했어 태연 자 여기 빨간색 파란색 있어 이거 아 전선 필요하네 아 전선에서 여기 위로 윗 타고 올라가나보다 이거 여기도 전선이지 어 뭔지 알거 같애 전선이다 친구야 전선 구하러 가해 전선은 어디있니 친구야 글쎄 친구야 모르겠다 어 여기 뭐 있다 엘리베이터 아니야 이거 어 엘리베이터인데 아 여기도 그거 필요해 아 여기도 전선이네 전선 어딘가 있겠다 그러면 찾자 이거 뭐야 어 여기 배터리인거 같은데 아 오케이 그럼 전선만 찾아야돼 전선 이거 빨간색끼리 연결하면 되고 전선이 어딘가 있나본데 여기 설마 전선인가 여기 전선을 간다 전선을 간다 조용히하고 있다가 나중에 반응해 무한하게 사람 내 생각에 저기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있을 것 같다 전선이 전선을 간다가 그래 전선을 간다 정말 큰 탄ін 승부가 여기 깨치 탑봐도 문 열어라 어? 어 안되는데 문이? 이거 안열려 내가 왔다 이거는 아 쏘울다나 히어스 제리 보여주나? 아이 피스바윤 잡고있지말고 잘 휘둘러 올려 어? 앞에 잡고 앞부분을 잡아 차라리 뭐해 니는 뭐해 허공이 만수하면서 어 틀었다 어 틀어 오 열 열 빨간색 근데 여기서 빨간색 하나만 얻어도 돼? 응 아까 하나만 있는 것도 있었어? 그게 바로 우리가 탈 엘리베이터 아 여기 내가 왔던데구나 쏘울다나 오냐? 아 뭐해 어? 아니 왜 두번 눌러 내려오고 있었구만 아 그래? 어 아 그래 어는 뭐야? 내려오는거 못봤어? 응 어 여기서는 파란색 빨.. 아.. 오오오 o 예이 파란색이 어디지? 오오오오 아SP 점프해야돼 친구야 어 어 어이 으엑 ㅋㅋㅋㅋㅋ 아니 뭐하는 거지? 뭐야 내꺼 어디갔어? 아니 나 잡고 있었는데? 아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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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박혀있는데? 뭐야 저거 혼자 움직여 어디? 저거 이거 저거 뭐야? 응? 뭐야? 아 이거 빨간색 손이야? ㅋㅋㅋㅋㅋ 내꺼 어디갔어? 나 버그난거 같은데? 아 나와봐 파란색 어디다 버린거야? 물속에 있나? 아있다x3 저거있다 빨래색 끌고 와 이게 여기가 길 아니야? 오오오오오 어 거기야 길이야 저기다 아 왜 발 안잘는데? 돌아버리겠네 혼자 혼자 왜 닭상우를 하고 있냐고 아 나 진짜 아니 아니 바람 좀 어디갔어 너 아 저 누굴 와버리겠네 아니 왜 아니 이지마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서운데 아 뒤봐봐 아니 너 오해 닭상우를 하고 있다고 혼자서 뭐하냐 어 시발 아 아 정신사람 언제 풀려 아 같이하자 어 어 아니 왜 야 왜 왜 누른거야 그래 올라올 수 있습니까 헬 헬 헬 어 다리 정상 안났네 어 정상 안났네 맞냐? 어 올라줘 헬 ㅎㅎㅎ ㅎㅎㅎㅎ ㅎㅎㅎㅎ 높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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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ㅎ 아 내가 이 말하는거 아잇 아잇 어 어 왔다. 왔다. 오케 팔 잡고 한짝 팔 잡고 아니 기다려봐 올려 올려 됐다 됐다 아아 아아 어? 어 어머 아 어 이거 타는거다 타봐 타 빨리 손으로 있는데?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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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해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타는거네 저걸로 안되는데 조졌다 아 아니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네 저거 돌.. 아 돼? 어 이 사이에 껴서 하면 돼 아 원래는 돌 채워서 하는거구나 돌 채워서 하는거 같아 아니 등을 쉬나 그 사이가 아니라 저 사이 여기 여기 그 라인 라인 그래 야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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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뭔가 세송이 끝으로 가는 느낌이랄까 음 그런거 같아 무지성 공감 ㅅㅂ 공감 공감 뭔줄 어 어 이건가? 어 그거네 다시할거? 에헷 레츠고 저거타구 날아가야되는거같은데 아 진짜 저쪽으로 가야되나? 어 저기네 아 쏘우다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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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누가 먼저 갈래 오케이 훈련된 조교 야아 렉걸려 아 뭐야 야 나 방금 뭐야 야 나 방금 뭐야 헬로 열 아니 상자 어디갔어 다시 저쪽으로 가야 돼 점프하면 되지 않을까 안돼 상자가 있는 이유가 있어 됐다 안녕 여기 올라가는거 뭐 없겠지 올라가는거 타자 아 밀.. 밀어야돼 아 밀.. 밀어야돼? 어 나와봐 이씨 둘 셋 넷 와 쥐부터 타라는거봐 자 지금 타야돼 자 지금 타야돼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 타 오케이 탔어 됐다 가자 이거는 노는 노? 노는 버려 그당없어 왠지 이 끝은 폭포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넷 강하게 듣는거는 기분가 Glen 콜라 엑 오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나 살았어 아 imagine sustainable 아 돌여진 저 저기에 매달려 이거까지 가야돼 응 되진 않을까 될 것 같은데 응 그니까 바운스를 줘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된다 이거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된다 지금이야?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큰일 날뻔했어 나무 맞았어 으악 늦게 났어 아 다음에 간다 으악 흐응 으흐 할거라면 이거네 호얼 어? 저 예 미약한 바람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어어어어어어 거 같고 좋아 응 거 같고 좋아 좋아 그것도 진짜 너무 좋아 그것도 너무 좋아 음 한번만 더 할게 음 그것도 너무 좋아 아 지금이니 아 아 저기서 어떻게 해봐 이봐 어떻게 해 몸으로 건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? 뭐라도 건드리 이거 있네 이거 그러니까 뭐라도 건드리게 하면 돼 자 오늘 집었어 어 치고 왼손을 집었니? 집었다 어 거기서 흔들어 왜? 됐어 파지식 소리나는 됐어 아 개빡셋다 가자 따라가자 날개를 잡혀고 어 정말 여기가 떨어졌네 나 왜 떨어졌네 어 어 어디야 나 저기 건너가 얼른 와 노래하며 춤추는 오케이 가자 야 여기야 심각해 어 여기네 여기가 나가는 곳 이렇게 해서 목재가 끝났어 위대한 자연 The greatest nature 응 목재 재밌었다 목재 목재 목재야 목재야 으어우 목재 으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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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엑 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